발렌타인데이 때 올해 뭐하고 놀았어요? 발렌타인데이는 학교 강한 초콜릿 많이 받았죠 여자친구랑 안 놀았어요? 발렌타인데이마다 여자친구 없더라 진짜 그 때는 없었다고 어디가요? 크리스마스 때는요? 크리스마스때? 크리스마스 때는... 오, 점점 얼굴이 빨개진데 형이 연세기 시절을 오래 보냈잖아 에이 화이트데이는? 화이트데이? 나 화이트데이가 뭐지?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부르는데 그럼 빼빼로데이 때는요? 빼빼로데이 때는 너무 많이 받았지 로즈데이 때는요? 우리 팬들한테 또 정밀콕 받았지 빼빼로데이 때는 누가 누가 할로윈데이 때 또 인형 받았지 여자친거 같아? 여러분 시크릿 왜 이래요? 우리 미누가 미누야 지금 점점 준영이 형이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틀렸나요 이거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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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